바다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겨울, 방어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잡았다! 다시 입을 거 잡았다! 방어다! 대방어! 10만원짜리! 방어다! 여기, 매의 눈으로 방어대의 길을 꿰뚫고 있는 한 남자. 18살 때부터 뱃사람으로 살아온 바다사나이.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오직 배에만 취미가 있지. 거친 바다 위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앞바다엔 이른 아침부터 어선들이 북적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바다의 왕자라 불리는 방어가 찾아온 거죠. 이거 다 방어다는데, 나. 물때가 되니까 저쪽 가고 이쪽 가고 한꺼번에 다 이쪽을 물면 이쪽에만 다 모여봐. 한 100천데. 11월부터 2월까지 제주의 겨울바다는 이 방어대를 쫓는 어선들로 활기를 띄는데요. 산란전 물살이 거친 겨울바다에 적응하기 위해 단단히 살을 찌운다는 방어. 하지만 70미터 깊은 수심에 살아 잡는 게 만만치 않다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방어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자리를 선점하는 것. 그건 오롯이 선장의 몫이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40년 경력의 방어잡이 선장 이일수 씨. 오늘도 그의 배에선 방어잡이가 한창인데요. 여자하고 버스는 지나가면 또 올 거 아냐. 그물을 치기에 마라도 앞바다는 너무 깊고 거칠어 줄낚시로 방어를 잡는다네요. 입지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평균 경력 10년 차의 선원들인지라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들 중 선장일수 씨의 친형이 있다네요. 바로 이분이 일수 씨의 형 이롱 씨입니다. 바로 선장이 동생이라고. 남동생, 바로 동생. 형제가 같이 개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추자해서 민박 집하는데 좀 도와주래. 방암문이니까 도와주래 온 거예요. 진짜 붕어빵 형제가 따로 없네요. 매년 이렇게 방어철만 되면 동생을 따라 배에 오른다는 이롱 씨. 덕분에 그도 방어 낚시를 한 지 벌써 20년.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10만 원. 10만 원이 이게. 자, 정말 큰 대방어네요. 4km부터 8km 미만은 방어가 5만 원이면 5만 원짜리고 8km 이상 되면 2마리 10만 원이 가기 때문에 방어다! 비군물물로 막 차가면서 나가 나가 막 물고 도망갔다. 드디어 방어들이 본격적으로 미끼를 물기 시작했나 봅니다. 하지만 힘이 워낙 세서 자칫 잘못하다간 줄을 끊고 도망가기 일수라는데요. 최대한 배로 가까이 끌고 와 얼른 뜰 채로 낚아야 한답니다. 게다가 죽은 방어는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히 어창에 넣어줘야 한다네요. 정말 많이 잡았다. 이대로라면 오늘도 만선은 문제없겠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찬 바람까지 잔잔했던 바다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네요. 아침은 되지 물어! 갈바람 울면 울던 고기도 안 몬데네 한 사람 딱 걸리면 쭉 걸려야 되는데 안 물어! 없어 없어! 아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네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 방어를 잡기 어렵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원들 하지만 올라오는 족족 빈 낚시 줄 뿐입니다. 일평생을 이곳 바다 위에서 살았지만 변덕을 부리는 날씨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배를 무트로 돌리는 선장 일수씨 치열한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포기할 때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몸도 마음도 고됐던 하루가 그렇게 끝나고 어느새 짙은 어둠이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오늘 잡은 방어를 한 마리 챙겨 형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오늘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죠. 오늘의 요리사는 바로 형 일홍씨 횟집을 직접 운영했을 정도로 방어손질하는 솜씨가 좋은데요. 얼굴 커서 먹을 것도 많겠다. 배바지만 먹고 나머지는 산적. 아버지는 산적에서 반찬 하시라고. 저도 제주도 살 땐 방어를 참 많이 먹었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 닿더라. 일수씨의 아버지도 60여 년을 업으로 살았습니다. 자리 돔 양배가 열청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1, 2등 안에 계속 들었어. 암축 자리 잘 잡는 데도 한 두 군데 찾았고 저는 또 아버지 시대에 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줬죠. 거친 바닷일만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아들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팔찌 좀 하고 우리 아시게 뭐 하시게 하지 말라는 하향이 아니고 아니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릴 때부터 저는 뇌만 좋았지 공부라는 거는 제가 안 해봤어요. 바다 위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던 아들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갔고 1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살 어린 나이에 선장이 됐고 정말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방어 손질을 끝낸 형 이롱씨 두 아들이 직접 잡아왔으니 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내 방어가 정말 맛있네. 정말 맛있어. 내 방어가 정말 맛있어. 내 방어가 정말 맛있어. 내 방어 한 마리로 식구들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마음은 힘들었지만 이럴 때면 일수신 방어잡이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네요. 그렇게 유난히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